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주택 구입,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.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,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가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 대출 금리는 최저 1.6%,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뉴스 스토리에브 최저희 하나님과 remédie 최저희 하나님의 업로드됩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